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쏘대입니다. 이번에는 타이템팔 온라인 프론티어 테스트에 이어서 테크니컬 테스트죠. 테크니컬 테스트 저희가 방송을 하고 지금 31레벨 이벤트를 거의 다 참여한 상태에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괜찮아요. 괜찮게 플레이가 되었고 어차피 최저카도 되게 괜찮게 됐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지금 하옵이 아니라 중옵 중상업 정도로 돌려가지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플레이를 했었고 약간 좀 OBS 프로그래밍이 안 좋은건지 아니면은 게임이 좀 안 좋은건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이 게임이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게임이 인식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창모드로 플레이를 하고 그 윈도우 화면 그 화면 자체로 그 녹화를 송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플레이를 했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바뀐 거 없고요. 스마트 피스톨이 좀 달라졌죠. 스마트 피스톨 같은 경우에는 22레벨 어 보시면은 22레벨부터 스마트 피스톨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이하죠. 음 원래는 스마트 피스톨을 바로 줬었는데 그러니까 레벨업하니까 레벨업하니까 스마트 피스톨을 줬었고 뭐 그거 이외에는 뭐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것들이 몇 개 있고 소용 SMG도 그 중에 하나였죠. 제가 좋아하던 무기 물론 이걸로 갈아탔지만 그거 이외에는 무기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레벨을 올려야지만 무기가 더 나오고 그거 이외에 뭐 상자 그러니까 레벨업을 할 때마다 상자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막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거 이외에 뭐 이렇게 주는 거는 비슷했고요. 퍼크는 좀 더 다양해졌어요. 퍼크는 제가 이렇게 30레벨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많이 얻었던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되게 퍼크가 되게 많이 나왔고 그래서 좀 더 장단점이 특히 그렇게 깊게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해가지고 한다는 건 정말 좋았어요. 저는 아이스픽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게 저는 항상 최후의 타이탄을 플레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포탑을 점령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이렇게 캐릭터는 회전을 못해요. 언제까지 계속 고정을 시켜둘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회전을 못하고 캐릭터들은 선택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뭐 메들치로 팔겠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웬만해서 FPS게임에서 그러니까 유저들은 소유를 하고 싶어하지 그걸 기간제로 대여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고 밑에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이거 그러니까 뒤에 조준경이라든지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조준경 왼쪽은 조준경 오른쪽은 뭔가 뭐라 해야되지 뭔가 부가적인 능력 같은 거인데 권총 같은 데에도 붙을지 헤비 로켓에도 붙을지 수류탄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붙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타이탄 타이탄 업그레이드는 똑같이 나왔고요. 근데 타이탄 업그레이드는 한 번만 업그레이드가 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탄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타이탄의 능력이 스킬이 생기는 거죠. 스킬이 스킬이 생기는 거고 키트를 키트는 뭐 상관없는 것 같고 스킬이 좀 더 추가가 되고 외형도 살짝 바뀌었어요. 파란색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파란색이 좀 더 생겨났고 근데 솔직히 2만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좀 금방 모았어요. 금방 모긴 했는데 근데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사기 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니까 오후 같은 경우 물론 다른 것도 업그레이드를 해봐야 알겠지만 오후 같은 경우는 쉴드 를 추가로 주거든요. 쉴드 코어 쉴드 코어를 추가로 줘가지고 그니까 쉴드가 한꺼번에 꽉 차요. 뭔가 도중에 페널티도 없이 그래가지고 음 좀 너무 사기적이기도 했어요. 그 덕분에 죽을 거 그니까 죽을 각이었는데 죽지도 않고 플레이를 계속 했었고 이겼었죠. 그런 것도 나왔었고 그거 이외에 스킨도 좀 더 다양하게 나왔는데 전 차라리 스킨을 그냥 이거에 부가적인 걸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 차라리 외형 스킨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스킨을 놓고 키트를 두 개 장착하지 말고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 차라리 아니면 외형을 살짝 좀 바꾸던가 오른팔 왼팔이 달라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리가 달라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등이라던지 뭐 그런게 달라지는 걸로 해가지고 스킨을 추가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개체로 본다는게 너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것말고는 뭐 더이상 말씀드린건 없고요. 일단 옵션 한번 볼까요? 옵션도 뭐 옵션은 뭐 똑같죠. 뭐 키조합 보시면은 뭐 딱히 뭐 그저 그랬어요. 솔직히 라면은 똑같고 프론티어 테스트때랑 똑같았고 뭐 이건 벌써 볼 필요가 없죠. 이것도 똑같았죠. 거의 근데 전 좀 그 해상 그 디스플레이 모드를 창 모드 말고도 테두리 없는 모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테두리 없는 모드 그게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나오긴 하는데 아니면 게임이 인식이 돼야 되는데 게임이 인식이 안 돼가지고 많이 불편했기도 하고요. 로비는 되게 깔끔하죠. 뭐 똑같으니까 근데 로비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로비 뭐 뒤에 배경이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좋겠고 훈련 모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투훈련 전투훈련장 이런 식으로 세 개 정도가 되어 있네요. 특이하게 프론티어 테스트때랑은 다르게 그냥 바로 로비로 진행을 하다가 어 튜토리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문구가 나오고 예로 하면은 기존에 프론티어 테스트 때 했었던 튜토리얼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삭제 그냥 취소를 눌렀고 바로 그냥 타이탄 모드로 갔었죠. 어 리뷰 까지는 없고 그냥 저는 기대하는 것 말고는 딱히 없어요. 밸런스 어 슬라이킹하면은 오고 슬라이킹하면은 타이탄의 업그레이드도 슬라이킹이니까 봐줄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스킬 추가만 정도면 된다면 봐줄 수 있어야죠. 네 뭐 그거 가지고 뭐 쫌생이처럼 그렇게 막 에이 뭐 조금 올라갔으니까 이거라도 밸런스 찍혀야 한다라면서 막 그런건 아니고 뭔가 조금만 더 다듬었으면은 좀 더 괜찮은 게임이었을텐데 그리고 이걸 모델링을 못 본다는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 화면이 안돌아가요 캐릭터가 캐릭터가 안돌아가고 상점이라는게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상점을 좀 더 보여줬으면은 뭔가 피드백을 좀 더 줬을텐데 상점이 안나오고 그냥 레벨업으로 그 그 매판 플레이마다 얻어 얻을 수 있는 타이탄 무기나 아니면은 레벨업이나 아니면은 뭐 매판 사실 매판을 하다가지고 얻을 수 있는 뭐 파일럿 무기나 이렇게 주니까 좀 별로인거 같아요. 뭔가 확실하게 상점에서 파는 것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얻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것도 퍼크 무기만의 퍼크 같은 것도 약간 퍼크 상자 해가지고 퍼크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퍼크 상자 나와가지고 자기만의 무기를 조립해가지고 상대하는 것도 그리고 모션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와 미쳤다 이걸 어떻게 들고 한 손으로 들어줄 수 있어. 이거는 아무리 좀 멋지긴 한데 저는 모션 좀 바꿨으면 좋겠고 너무 서든 투 생각나요. 그냥 뭔가 좀 더 괜찮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네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저도 생각 안 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설문조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고 하려 했는데 음 제대로 못 드리는 게 좀 아쉽네요. 일단 네 여기까지만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죠. 네. 폭파 모드 내일 할 수 있긴 한데 일단 1일차 1일차 후기는 여기까지인 거 같아요. 되게 재밌게 했고요. 상점 그리고 방송할 때 좀 불편했던 거 말고 눈 없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